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공병호TV는 조국인명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조국인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미국에서 의사로 계신 한 분이 조국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갖고 있는 위험함과 야만성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전문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비판인가 박기원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연세대 의대인가를 졸업하시고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의 스탠포드 헬스케어에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조국의 딸 조민희 제1저자로 올라있는 논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 박기원 박사는 논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함과 야만성에 대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국대 장영표 교수가 주관했던 그 연구 프로젝트는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뇌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대한병리학에 발간한 학회지에서 실렸던 논문입니다 여기서 HI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은 제가 찾아보니까 의식장애 또는 인지장애 등의 심한 신경학적 휘중을 유발하는 뇌질환인데 의식장애에서부터 신경학적 회복이 많이 일어난 경우에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까지 다양한 임상적 경과를 보이지만 상당히 심각한 그런 병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박기원 박사가 남긴 댓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항의성 댓글의 첫 번째입니다 조국 딸 고 1, 2년 때 제1저자로 썼다는 SCI 의학 박사급 논문입니다 밑에 저널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들을 진료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비윤리적 연구를 출판한 대한민국 의료계의 대실망입니다 다른 과 전문의들은 이해가 힘들고 쓰기 힘든 수준의 논문입니다 영어 번역해 줘서 제1저자 줬다고요? 공저자 하긴 해보니까 1996년부터 미국 시카고 대학에 수학한 사람이 공저자로 있는데 왜 중학교 때 유학 1, 2년 갔다 온 아이가 영어로 논문을 쓴다는 건지 그 책임교수 당국대학 장영표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임교수에게 제가 화가 너무 납니다 그때 공저자로 있었던 사람 데이비드 창욱정입니다 정창욱씨가 지금 미국 콜로라도 소화병원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논문 첨부하여 병원에 문의 이메일도 보내놨습니다 이것은 의료법과 의료윤리 위반이라 큰일입니다 신생아 수십 명의 혈액을 직접 뽑고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산소 뇌병증, HII들의 30%는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살아남아도 평생의 직적 장애, 신체적 장애를 앓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 부모들은 동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논문의 위험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항의성 댓글 두 번째입니다 좀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다가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제 메일 보낸 콜로라도 어린이병원 의사정보는 여기 밑에 링크해서 확인 바랍니다 학력과 경력 다 나와 있습니다 데이비드 정창욱이라는 분이 문재인 논문 공저자입니다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 좌파적에서 고등학생도 쓸 수 있는 거야 영어 번역해주면 일저자 줘야지 이런 말들은 그냥 실무에 있는 논문 써본 사람으로서는 그냥 실소가 터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런 거 그냥 무시하셔야 됩니다 SCI급 논문 쓰고 전공이 되고 저런 논문 많이 내서 각 대학 병원 과장, 부과장, 원장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논문 프린트해서 가서 물어보면 다 웃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국대학 장영표 교수가 발간한 논문 자체가 조국의 딸인 조민을 제1자자로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러나 그 논문을 수행하는 자체가 상당히 비윤리적이라고 그렇게 재미의 의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읽고 한국에 계신 의사분이 또 다른 의사분입니다 네오 뉴스, 네오 뉴스, 박기원 박사의 항의성 댓글을 읽고 의료 현장을 잘 아는 분으로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산소내병증, 혁신생아실 혹은 중환자실 환자들이 이 연구에 동의를 했습니까? 보호자들에게 어떤 연구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을까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연구를 심사하기 위해서 병원 내 의사, 기초 교수님, 간호사, 약사, 종교인들까지 함석하여 회의록도 작성하고 녹음도 합니다 보호자 동의성도 모두 제출하고 보관합니다 이게 없다면 논문이 허위일 겁니다 참고로 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보험자의 권리 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입니다 특히 취약한 환경에 아이들처럼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보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다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시험은 사전에 IRB의 검토를 받고 성인을 받아 진행해야 된다 이 국내 계시는 의사분이 말씀은 지금 당국대 장영프 교수가 주관했던 그 논문 조민이라는 사람이 제1저자로 올랐던 그 논문에 그렇게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해진 그런 인체에 대한 연구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대학 입시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불거지게 됐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린 첫째는 조국의 딸 제1저자 등재권반이 아니고 두 번째는 논문을 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위반한 사례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아무튼 허위 논문으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고려대 당국의 합법적인 조치 합리적인 조치가 앞으로 뒤를 따라야 될 겁니다 봐주거나 서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고려대답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